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필요한 필수 제품 5가지 아셨나요? 더 이상 이상한 거 그만 사고 이 영상 하나로 이제 돈 낭비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제품 소개팅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오너 분들에게 100% 아니 1000% 필요한 필수 자동차 용품을 준비해봤습니다 쓸데없는 제품을 모두 빼고 꼭 있어야 하는 5가지 제품만 넣었으니 꼭 한번 끝까지 봐주세요 아 그리고 영상 마지막엔 소개해드린 제품 중 제품 소개팅 기준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는 제품을 추천드리니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제품 구매 정보는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첫번째 파인드라이브 3D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은 운전을 할 때 절대 없어선 안될 필수 제품이죠 정확히 길을 안내해주며 혼잡한 도로를 회피하고 더욱 빠른 길을 찾아주기도 하죠 또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사고 다발지역 등을 알려주어 운전자가 늘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현대인의 필수템이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파인드라이브 3D 내비게이션은 20만원대 제품으로 뉴블럭스의 최신 솔루션 뉴박스10을 탑재하여 더욱 빠르고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행중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는 경우 팝업화면과 음성으로 주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죠 또 17.8cm보다 25% 더 큰 20.3cm의 크고 시원해진 화면으로 지도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 DMB, 야구중계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데요 포토, 비디오, 음악, 시계, 차기부 등 꼭 필요한 멀티미디어 기능만 충실하게 담아 긴 여행에도 지루함 없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또 길 안내와 동시에 멀티미디어를 즐길 수 있는 멀티태스킹의 강한 옥타코어 프로세서로 언제든 끊기지 않는 멀티미디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주변을 둘러보면 내비게이션 대신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파인 드라이브만의 노하우와 안드로이드 OS가 결합하여 멀티태스킹 속도 향상은 물론 불편한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과 편리함, 독보적인 안정성을 자랑합니다 가장 스마트한 3D, 전자지도, 아틀란5 탑재로 가장 빠른 퍼포먼스를 제공하여 빅데이터, 실시간 교통 정보가 반영되어 보다 똑똑하고 빠른 길로 안내받을 수 있다는 점과 라이브 주변 검색을 통해 경로상에 있는 주유소와 주차장, 카페, 맛집 등을 쉽게 찾아갈 수 있으며 빅데이터에 기반한 추천 검색어로 목적지 검색이 가장 쉽고 빠르다는 장점까지 더 빠르고 더 똑똑하고 더 쉬워진 그야말로 매력 넘치는 만능 내비게이션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사용자가 내비게이션에 손댈 필요 없이 편리한 자동 업데이트 시스템은 최신 데이터를 10배 이상 빠른 속도로 수신하여 늘 최신 상태를 유지하며 파인 드라이브만의 특허 기술, 터보 GPS는 빌딩 숲과 고가도로 아래 골목길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마트폰 테더링을 사용한 국내 최고의 GPS 성능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두번째 파인 디지털 파인뷰 블랙박스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만큼이나 필수 제품이 있는데요 바로 블랙박스입니다 블랙박스는 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나 상황을 녹화하여 증거로 남겨주는 아주 유용한 장치입니다 어떤 사고나 충돌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블랙박스에 저장된 영상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할 수 있죠 파인 디지털 파인뷰 FHD 블랙박스의 화면 크기는 11.66인치로 크고 고해상도 IPS 패널을 적용하여 최상의 시인성을 자랑합니다 어떤 각도에서도 선명하고 넓은 시야를 누릴 수 있죠 게다가 이 제품은 2인1 룸미러 블랙박스로 짐이나 동승자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도 걱정없이 후방 시야를 확보할 수 있으며 전방과 후방 모두 FHD 1920x1080 해상도를 지원하여 영상의 선명도와 세부 정보를 높였습니다 또한 탁 트인 후방 화각을 제공하여 더욱 안전한 운전을 도와주는데요 시동이 꺼진 주차 상태에서도 30일 이상 충격을 안전하게 녹화해줌으로 사고 발생 시 더 정확한 증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신뢰가 가는 부분이 있다면 이 제품은 단순한 충격 녹화가 아니라 300만 번 이상의 실험 과정을 거친 머신러닝 기법의 AI를 탑재해 가짜 충격은 걸러내고 진짜 충격만을 선별해주니 영상 확인이 번거로워지는 일도 없다는 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죠 게다가 영상 재생 시에는 행정구역 데이터가 표시되어 장소식별이 용이하며 확대, 캡처, 저장 기능도 탑재되어 정확한 정보 인식이 가능하다는 점 이 외에도 매월 업데이트되는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와 벌금을 예방할 수 있으며 영상을 순차적으로 저장하여 저장 공간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웨어 레벨링을 지원하여 메모리 카드의 수명과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게다가 2년 동안의 무상 AES를 보장하고 있으니 마음 놓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가격대는 20만원대로 이처럼 매력적인 블랙박스가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쾌적한 운전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무선 에어펌프 타이어 주입기 여러분은 타이어의 공기압이 적절하지 않으면 운전 중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적절한 타이어 공기압은 운전 안정성과 연비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무선 에어펌프 타이어 주입기는 매우 유용한 도구인데요 주행 전에 타이어의 공기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조정할 수 있으므로 길 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이어 관련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운전 중 타이어에 대한 걱정을 덜고 편안한 운전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소개해드릴 무선 에어펌프 타이어 공기압 주입기는 8000mAh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어 무선으로 장시간 사용할 수 있고 사용 방법도 정말 간편해 꽂기만 하면 작업이 끝납니다 게다가 4세대 무선 에어펌프로 비교할 수 없는 대용량에다가 500g의 가볍고 컴팩트한 사이즈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없이 휴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대 150 풋사이의 강력한 모터를 겸비하고 4가지 풋사이 값이 기본으로 있어 번거롭게 설정할 필요 없이 버튼을 눌러 원하는 모드를 설정하면 빠른 작동이 가능해 정말 편리합니다 이 외에도 실시간 공기압 모니터 측정 한눈에 보이는 디스플레이 호환성 높은 C타입 충전기능 자동 멈춤 기능 에어 차단 기능이 있으며 다양한 노즐과 야간 비상 라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까지 약 5만원대의 저렴한 가격대로 타이어 공기압 체크 후 연비도 아끼고 타이어에 수면 연장도 할 수 있어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네번째 LH만도 스마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최근 트렌드 상품으로 떠오르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왜 필요할까요? 자꾸 늘어나는 단속 카메라 들중 날중 제한속도에 운전자의 주행 중 불안심리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따라서 많은 운전자들이 내비게이션에 의존하여 전방 주시가 어려워지며 많은 불안 요소에 즉각 대응하게 됩니다 이때 운전 중에 차량 안전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시선을 도로에서 돌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므로 스마트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필요한 것이죠 LH만도 스마트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블루투스 전용 어플 5dB 잭 연결 없이 오로지 전원 연결로만 많은 단속 카메라 정보들을 안내하는데요 복잡하지 않도록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며 미국, 일본의 수백 개의 GPS 위성에 연결되어 단속 정보 안내 외에도 오차 없는 정확한 주행속도와 현재 시간 등을 안내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동 후 GPS 연결 시까지 나타나는 배터리 전압값은 효율적인 배터리 사용에도 도움을 주죠 이 외에도 고의도 LED 디스플레이가 보다 높은 시인성을 자랑하며 삽입된 조도센서는 낮, 밤, 외부 밝기에 따라 LED 밝기를 조절하여 안전한 운전을 도와줍니다 신경 쓰이는 경고음 대신 기분까지 좋아지는 부드러운 음성 안내로 청각적으로 거슬리지도 않죠 승용, 승합차종은 물론 대형 트럭까지도 간단한 장착이 가능하며 12V에서 24V까지 입력 전원을 지원하는 시거잭 전원 연결선이 동봉되어 전원만 연결하면 작동이 시작됩니다 이 제품을 통해 운전 중에도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운전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10만원대로 현재 런칭 기념 구매 시 4만원 상당의 쿠폰 2장을 100% 증정하는 이벤트까지 진행 중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다섯번째, UP 무선 핸디 차량용 청소기 여러분은 차량 내부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운전 경험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신가요? UP 무선 핸디 차량용 청소기는 가방에 쏙 넣어 보관할 수 있는 소형이지만 14,000Pa의 강력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으며 에코, 맥스 모드의 두 가지 흡입력 조절이 가능해 차량 내부에 쌓여가는 먼지, 이물질들을 효과적으로 쉽고 빠르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청소하기 어려운 시트 사이와 바닥 매트 또한 간편하게 청소할 수 있죠 또 호스 노즐, 기본 2단 연장 노즐, 틈새 브러쉬 등 세 가지 타입 노즐로 공간에 맞는 다양한 청소가 가능하며 차량용 어댑터, 고속 충전기로 집에서 충전할 필요 없이 차량에 늘 비치하고 지저분한 곳을 바로바로 청소할 수 있다는 점 게다가 고속 충전이 가능한 C타입을 지원하고 제공되는 차량용 어댑터나 기존 충전기로 장소 제약 없이 빠른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UP 차량용 충전 어댑터는 24V까지 전압을 지원하므로 청소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이어폰, 각종 전자기기에도 범용성 있게 충전할 수 있죠 더 이상 짧은 배터리 때문에 조급하게 청소하지 않고 빠른 충전으로 사용시간 최대 30분 2000mAh 용량의 배터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590g의 가벼운 무게는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아 자동차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부담 없는 사용이 가능하며 LED 헤드라이트가 탑재되어 어두운 곳까지 놓치지 않고 청소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먼지나 이물질로 인한 불쾌감을 느끼지 않고 깨끗하고 상쾌한 운전 환경을 만끽해보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제품 소개팅 그래서 너는 뭘 추천하는데 정리 시간입니다 오늘 제품 5가지 중 하나만 추천한다면 뭘 사야 할까요? 아무래도 사고가 가장 위험한 문제이기에 개인적으로 블랙박스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꼭 블랙박스만큼은 꼭꼭꼭 구매하세요 어떠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필수 차량용품 5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품 소개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